올 여름이 가장 시원할 겁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 다들 선크림을 꼼꼼히 바르고 계신가요? 열심히 선크림을 발라도 높아지는 피부 온도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요즘 날씨엔 자외선, 적외선에 노출될 일이 많은데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피부 탄력이 부화되고 주름이 생기거나 피 화상을 입는 등 노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피부 적정 온도는 몇 도인지 알아봐야겠죠? 피부 적정 온도는 31도지만 요즘같은 여름철에는 햇빛을 15분만 받아도 얼굴 피부가 다시 2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서울대 연구팀에 따르면 피부 세포에 42도의 열을 가하게 되면 콜라겐 등 탄력 섬유가 줄어 피부 노화가 가속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실내는 안전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자기기나 배결 등으로도 피부 온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피할 수 없는 여름으로부터 열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은 없을까? 바이오 스펙트럼에서 열노화를 막아줄 아민토를 개발했습니다. 아민토는 깨끗한 나머지 애플민트에서 트럼 원료로 여름철 태양을 피하는 방법으로 선크림과 양산 말고도 난 늙지 않을 거야 항산화 효능이 있는 화장품도 써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여름철에 피부에 열을 받게 되면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피부에선 다양한 사이토카인들이 생성되며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로 BZF-A가 증가하게 되는데 영양홍도와 기미의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부에서 활성산소 ROS가 굉장히 많이 생성되는데 이것들을 종합하게 되면 피부 자극이 되며 콜라겐과 같은 탄력 섬유들이 줄어들게 되면 열노화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바이오 스펙트럼 생명과학 연구소에서 아미토의 효능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똑같은 인간 섬유와 세포에 열 자극을 주게 되면 MMP 효소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아미토를 처리하니 MMP 효소 발현이 감소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부에 열을 받게 되면 피부 세포에 ROS가 증가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ROS가 증가하게 되면 피부 세포에서 MMP라는 효소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MMP는 세포 내에 있는 탄력 섬유 그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섬유들을 분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MMP의 발현을 억제시켜야 됩니다. 아미토를 처리하니 ROS가 사라졌던 것과 동시에 MMP 효소의 발현도 똑같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 아미토의 두 번째 효능인 항산화 효소 발현 촉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항산화 효소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사인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는데 아미토의 경우 NRA2를 직접적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효능을 갖고 있는데요. 항산화 효소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NRA2라는 전사인자가 활성화되면 항산화 효소가 발현하게 됩니다. 전사인자는 핵에서 활성화됩니다. NRA2는 전사인자이기 때문에 핵 내부에서 활성화됩니다. 피부 세포의 아미토를 처리하니 세포질에서는 NRA2의 수준이 변화가 없었지만 핵 내부에서는 NRA2의 수준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NRA2의 활성화에 따른 다양한 항산화 효소의 발현이 촉진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름철 뜨거운 온도의 효과적인 아미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자료나 논문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쇼핑몰에 꼭 들려주세요. 토크와 논문도 있으니 확인해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원료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